이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. 그러나 선의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제8조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항위 능력이 있다. 이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. 그러나 선의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일본 민법 제6조1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진다. 2.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4편의 규정에 조차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. 3. 민법 제826조에 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. 3. 상법 제7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 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